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에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수입 무품 압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합니다.